유에이 항목에서 마지막 탑승을 내 말씀 드리겠습니다. 유에이 항목 202만 로셋댄스의 탑승이 마감 될 예정입니다. 로셋댄스의 탑승을 하시는 분들도 독해 22번 탑승으로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. 레이디 에어차트, 빛이 더 파스타 버린 홀. 게임에 참가를 원하십니까? 참가를 원하시면 기아의 이름과 생리한 월의를 말씀해 주세요. 성키움, 1974년 10월 31일. 잘 들어. 난 말이 아니야. 사람이야. 그래서 궁금해. 너희들이 누군지.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. 456번. 허튼 생각하지 마. 그래서 난 용서가 안 돼. 너희들이 하는 짓. 그 비행기를 타. 그게 당신한테 좋을 거야. 내가 할 수 있는 짓. 내가 이렇게 말해야 할 수 있는 짓. 그래 그는 지혜에 대해, 아무리 arrow. 감사합니다.